371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빙판길 때문에 겨울에 여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자 동사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요 부분이 동사가 되어있죠 빨간색으로 바꾸고 자 그러면 좋은 생각은 good idea 야 그럼 좋은 생각이다 는 is a good idea 아니다는 is not a good idea 하여튼 비동사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문장 주어가 되어야겠네 자 그러면 요기를 또 분석해 보니까 여행하는 것 그 다음에 겨울에 겨울에는 당연히 이제 전명구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 in the winter 자 빙판길 때문에 자 요것도 또 뭐 때문에 니까 전치사 because of 가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명사적 표현은 뭘로 만들어 주면 되겠어 주어가 없으니까 대절이 아니라 투부정사 내지 ing 근데 어 그냥 투부정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